안녕하세요 플레임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요 제가 코스모스에서 나온 디지털 금고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만의 3가지 비밀번호를 여기에 넣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 금고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해볼겁니다 지난번 에피소드 아직 안보신 분들은요 채널에 가셔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비밀번호 세팅을 해놨는데 과연 제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아니네요 네 지금 알람이 울렸어요 네 아닙니다 한 번 더 넣을 수 있나 살펴볼게요 계속 네 열었네요 네 자리수 조합이 너무 쉬웠나요 제 금고를 친구들이 털고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숨겨놓은 3가지 보물이 나왔네요 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던 물놀이 하고 놀 수 있는 물고기 장난감이랑 플레이 도우랑 인텔리전트 나왔네요 네 하... 여러분 이 코스모스의 디지털 금고를 만약에 구매하신 여러분들이라면요 비밀번호를 좀 더 얽게 맞춰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실리퍼티가 안쪽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한쪽으로 쏠려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코스모스의 디지털 금고 열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친구들이 너무 쉽게 열어버렸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 플레이 미에서 또 만나요 안녕